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아이들.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목욕시키러 나선 리사와 영춘씨. 가연이와 채연이를 만나면 하고 싶었던 것. 모두가 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다. 엄마, 아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아이들의 상처. 채연이는 더 심해. 지금은 송이 작아졌어요. 송이 작아졌어요. 얘들 서로 밀어내줘. 이건 어디 커요? 가연이 많이 컸어요. 살을 쪘어요. 키도 몸무게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가연이와 채연이. 부쩍 자란 아이들이 리사와 영춘씨는 낯설면서도 내심 기쁘다. 아이들의 변화 하나하나가 신기하기만 한 리사 부부. 소연이와 채연이는 이모를 앞에 두고 송씨 발 위에 한창이다. 평소 손재주 좋은 두 아이들이 이모를 모델로 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조카들의 특별한 선물이 이모도 마음에 드는가 보다. 채연이와 가연이가 모처럼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엄마 아빠에게 느낀 낯설음이 조금 풀린 걸까? 귀여운 아이들의 재롱에 가족들도 신이 났다. 외가 친척들이 아직은 낯설법도 하건만. 무뚝뚝한 지연이도 전혀 없이 살가운 모습이다. 가연이하고 채연이하고 가는데 좀 섭섭하겠죠. 화상 채팅으로 많이 봐가지고 별로 눈에 익으니까 낯설진 않았어요. 가연이하고 채연이하고 가는데 좀 섭섭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춘 씨의 인사에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마는 류사의 작은 언니. 딸처럼 키워온 조카들과의 이별이 잘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 아이들과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나온 류사 가족. 이곳은 류사와 영춘 씨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사산 보고 음식도 먹고 그랬던 곳이 여기가. 몇 년 만에 오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저는 3년 넘었죠. 다시 안 오니까 어때요? 가면 새로 춥고. 얼핏 기억이 나요. 조금씩 조금씩. 3년 돼서 지금 애들 둘 생기고 우리 가족들이 다 6명이잖아요. 여기 와서 구경하고 행복해요. 구경을 마치고 달콤한 간식을 즐기러 온 가족. 처음 보는 코코넛이 소연이와 지연이는 신기하기만 하고. 이거 막 섞어야 돼. 그건 먹는 거 아니야. 두 꼬마 아가씨들에겐 그 맛이 영 별로인가 보다. 영춘 씨와의 소중한 만남이 있었고 아이들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곳. 리사의 고향 필리핀. 그녀는 다시 오늘의 행복한 제배로 고향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새긴다. 엄마,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선보이는 채연이. 너 언제 걸어가니? 그리고 한다름에 달려와 엄마 품에 안기는 가연이. 이제야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한국에 오면 열심히 살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애들이랑 행복해요. 같이 살 거예요. 집이 제일 좁아요. 제일 좁아가지고. 잠자리나 뭐 이거 좀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뭐 다 함께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좁지만. 꿈이 있잖아요. 저희가.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겪고 더 큰 행복을 찾은 리사 가족. 가족은 내일을 향해 다시 힘찬 첫 발을 내딛는다. 리사 가족이 반갑게 제작진을 만난다. 필리핀에서 온 리사의 친정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 부쩍 자란 가연이와 채연이까지. 살도 많이 찌고요. 저는 이제 걸음마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걸음마도 잘하고. 좀씩 말도 따라하고. 많이 입으셨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낸 지 3개월. 채연이는 그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아빠. 아빠. 이제 채연이는 아빠의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두 딸의 재롱 소리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리사네 집. 일곱 식구가 지내기엔 좁은 집이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더없이 커졌다. 엄마의 사랑만큼은 더없이 커졌다. 우리 집은 7명이요. 그래서... 큰 집 이삭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게요. 지난 10일 부산에서 다문화 가족 캠프가 열렸다. 한국을 찾은 친정 부모님들과의 행복했던 만남의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 두루가를 만났다. 오늘은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네팔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이다. 빨리는 못나오실 것 같은데 빙빙 돌아야 될 거고. 만남의 설렘으로 들어가는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스님이시잖아요. 어우 떨려. 어떻게. 어떻게 오실런가 안 오실런가 지금. 혹시 출발을 하셨는가. 말도 안 통하고 먹지도 못하고 얼굴 모습이 어찌 됐는지. 걱정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틈 사이로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한 두루가. 어떡해. 맞아요. 오셨어. 오셨어. 드디어 오셨어. 어렴풋이 보인 어머니의 얼굴에 그녀의 가슴이 벅차오른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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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보고팠던 부모님을 가슴이 아는 두루가. 따뜻한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아 행복해. 계속 이렇게 계속 있고 싶어요. 엄마로서 아니라 딸로서. 한편 김해공항.